대전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대전시와 경찰이 밝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대전지역 1669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전수조사가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수박 거탈기식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